언니, 날 봐. 오늘 신랑한테 가서, 가만 있어봐. 오늘 신랑한테 가서 이 기농 발견을 알아서 있어. 야, 우리 집 기농 교육도 왔다. 우리 집 기농 교육도 왔다. 우리 집 기농 교육도 왔다. 일요일 성민이 아직 도와되. 남겨진 일. 살고 게 빛. 내게 길이. 말 confer돼요. 여간만씩 내야만이야 본노래 불러달라고? 안한다고? 하지 말아라 이들마 나는 제 등판에다가 고스톱 치고 뒤지는게 소원이라 고마워 고단에 들려 흔들시는 역 날씨 날씨 그 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